반갑습니다. 메가스토트에서 지구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0 수능 대비 코어 특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학생들이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을 선생님이 하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면 이 오리엔테이션을 얘기한다는 건 나도 이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수강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일단 선생님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박선희고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온 오프라인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고맙게도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전과목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진영인데 어쨌든 만점자를 배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선생님이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못지않은 수험생활하고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외롭지는 않을 거예요. 외롭지는 않은데 좀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현장 강의를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매달, 매달이란 말이 좀 무색해지긴 했는데 이달의 근황이라고 해서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 스케줄 다 있으니까 거기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강의의 특징을 갖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개의 테마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의 흐름을 갖다 좀 잡아주려고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사실 코어 특강이 처음 선생님이 출시를 할 때는 되게 지역적인 거랑 되게 고난이도 이것만 잡으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만이 시험에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조금 변질되긴 했는데 가장 기본기를 갖다가 튼튼하게 잡아주는 말 그대로 코어 여러분들의 코어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강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한 번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약간 스피드 개념 쪽으로 기출문제 다시 정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완벽하게 잡으려는 학생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일단 주제를 잡아요. 어떤 주제를 잡겠죠? 30개 테마니까 뭐 예를 들어 첫 강좌가 생명가능 지대 뭐 이런 거 잡았어. 그럼 거기서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강좌를 하나 잡아서 이 개념이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확장되고 그걸 가지고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건 뭘로 하겠어요? 당연히 기출문제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재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에 유독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잔신감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근 6개년 기출분석 및 대표 문항 전부 다 싫지는 않았어요. 그럼 책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중에 비슷비슷한 문항 속과내고 비슷한 선지 좀 모으고 해가지고 다지선다의 형태로 문제를 만들었고 전문항을 다 다지선다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문항 수가 좀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 고난이도 문항에 집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지선다 문항도 조금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중간고사 끝나고 4월달, 5월달 넘어갔는데 많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구에 잠깐 손 났던가 이런 학생들은 이걸로 다시 공부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강좌 구성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촬영을 합니다. 현장 강의는 대치 러셀 있잖아요. 대치 러셀에서 토요일 저녁 때마다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19강으로 구성을 했고요. 7주 동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강의는 5월 7일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됩니다. 이유는 원래 월요일 날에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토요일 날 찍으면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되는데 보통 월요일 날 업로드가 돼요. 근데 이제 5월 6일이 대체 휴일입니다. 그래가지고 5월 7일 날 여러분들 업로드가 될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쉬시고 그래야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보니까 현장 강의가 촬영이 되는 거니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니까 계획 세워서 공부하기 참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자, 다음으로 볼게. 일단 수강 대상.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개념을 한 번 본 학생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쓰잖아. 아, 선생님 저는 노베. 맞아요. 노베입니다. 노베이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노베인 학생들은 비추야.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뼈대를 딱딱딱딱 잡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습득을 하려면 한 번 개념을 보고 오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개념을 공부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수강을 하시면 효과가 완전히 극대화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역대 대표 유형 문항 정리가 좀 필요한 수험생들은 듣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한 번 본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좀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잖아. 내가 선지를 모아놓은 이유가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러면 이게 또 다른 말이 되거든.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3월 학평 또는 수능의 한 3등급 이상 반응 학생들한테는 아주 아주 효과가 클 겁니다. 알겠죠? 근데 뭐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 저 지난번에 실수해서 4등급 받았는데 들으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들어도 돼요. 사실은. 뭐 절대 오지 마. 그래서 문 닫아 놓니? 그 말도 안 되잖아. 그치? 들어도 되는데 본인이 좀 내용 정리를 좀 어느 정도 좀 한 번은 훑었다라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듣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인데 EBS도 정리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선생님은 항상 거의 매 수업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잡아서 가요. 물론 다음 강좌에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할 건데 그건 수능 완성까지 들어가는 거고 수능 특강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현재 시점에. 그래서 수능 특강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강의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물론. 그러면 선생님 EBS 문제 안 풀어도 되나?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어. 그건 절대 안 돼. 알겠죠? 여러분 다 풀어보셔야 선생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치? 그러니까 진도에 맞춰서 푸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연계교제 아직 안 풀었으면 내용 정리하는 거 듣고 수능 연계교제 풀고 문제 같이 풀면 효과가 훨씬 좋을 겁니다. 알겠죠? 혹은 현장 학생들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줬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교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트로 화면에 코어 특강 교제 표지가 나왔어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칠판에다 빔을 쏴서 색감이 안 사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알겠죠? 아름답습니다. 되게 예뻐요. 그래서 선생님도 교제 참 잘 만들었다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쁘면 또 공부도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0개의 테마가 들어가 있고 총 248문항 정도가 들어가 있고 다시선다 보기로 두세 배의 효과를 갖다 노린다. 물론 모든 문항이 다시선다로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정답 및 해설 꼼꼼하게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정답 및 해설 보고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해. 선생님이 어떤 특정 문제들은 이 선지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특정 선지만 딱 집어가지고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항을 갖다가 접할 때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248개 풀면 여러분들 19강 갖다가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풀지는 못하고 중요한 포인트들 잡아서 갈 거니까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개념할 때는 10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걸 7주에 압축해서 하는 거잖니.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알겠지? 오케이. 교재 구성 좀 볼까요? 같이 볼게. 어떻게 생겼는지. 교재 구성인데 여러분들 이 코어 특강에는요. 내용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하고 같이 필기를 해나가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마치 똑같지는 않은데 마인드맵 정리할 수 있어요. 마인드맵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 정리를 쭉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있으면 어떤 주제, 어떤 주제, 어떤 주제 이렇게 해가지고 빈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첫 페이지에 빈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쫙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쭉 쓰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표적인 기출 문제에 나왔던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번 기출 문제를 볼 때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이 자료가 나오고 저 자료가 나오고 똑같은 자료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핵심 내용을 보고 이런 자료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기르는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기반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각 테마별 마인드맵으로 개념 확장시키기. 완전 마인드맵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정리를 쭉 할 거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출제 빈도수가 높은 기본 예시들을 제공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아 이게 왜 자주 나오는가 출제 자료의 의도들이 뭘까 그러면 올해 수능에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당연히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알겠죠? 내가 맨날 강조하잖아.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알겠죠? 그거 다질 겁니다. 교재 구성 보시면 딱 볼게요. 이거 보고 선생님 감탄했거든. 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쨌든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다질선자라고 해놓고 보기 한 두세 개 있는 거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많은 거 내놓은 거예요. 이건 좀 약간 변태스럽죠. 지읏까지 있어요. 이건 좀 아니죠. 그죠? 지읏까지 있는 건데 다 그러지 않고 보통 한 네 개, 다섯 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못 고치겠는 거 자료 해석하는 거 한 세 개 정도짜리도 있어요. 원문항 그대로 들어간 것도 있고 대부분 다 한 네 개, 다섯 개 뭐 여섯 개 이런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전사가 그래서 역대 우수 및 창작선지를 제공한다. 창작선지는 선생님이 천문 파트는 좀 많이 만들었어요. 직접 왜냐면 여기서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기출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선생님이 집어넣어야지. 그치?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선지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부가 잘 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 코어 특강이 작년하고 좀 다르게 물론 문제도 많이 업그레이됐습니다. 작년 교재하고 좀 다릅니다. 문제 많이 업그레이됐는데 다르게 또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선생님이 이런 섹션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모든 문항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문항들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기라는 걸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이런 거 있잖아. 출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선지가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 이 생각해보기는 답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집어넣을 때 왜냐하면 생각해보기를 솔직하게 말할게요. 선생님 거짓말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막판에 집어넣었어. 선생님이. 그래서 답을 갖다가 다 작성하는데 좀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생각해보기는 다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여기다 담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공부법 및 활용법 얘기를 해볼게요. 여태까지 다 얘기를 해서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한다는 개념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복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공부를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기 뭐냐 공지사항에도 선생님이 써놨었는데 단권화를 하거나 뭐 하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런 단권화하는 책들이나 개념서를 갖다가 쭉 살펴보면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강좌를 듣고 정말 완벽에 가까운 실력에 도전하는 거 실력이 완벽해지는 걸 갖다가 원해요. 어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겠니. 그치 물론 뭐 강좌 하나 딱 듣고 애들이 실력이 다 정말 뛰어나지면 선생님이 좀 먹고살기 힘들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어진 7주 동안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좀 휘발성을 갖고 있어요. 계속 머리에다 묻히는 느낌이에요. 그냥 묻히면 날아가고 묻히면 날아가고 이럽니다. 지구과학이 그런 게 좀 심하거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꾸준히 여러분들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1단원을 공부를 했어. 내가 같이 아마 첫차시에는 1단원을 공부할 건데 1단원을 공부를 하면 1단원 내용들을 막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개념서를 보고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반복을 하셔서 그런 다음에 선생님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공부했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아 문항을 보니까 이런 이런 문항이 나왔었구나. 과거에. 그러게 여러분들 완벽하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력이 확실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나중에.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재미를 좀 주어주고 싶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수능 연계교재 안 푼 학생들은 조금 미리미리 풀어오는 것도 좋아요. 알겠지? 미리 풀고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문제 많지 않으니까 챕터별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많이 조금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요즘에 좀 메가패스가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책을 구입해서 보고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되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하면서도 되게 책임감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업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능 날 같이 웃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발 지구과학은 잘 봤어요. 이러지 말고요. 나중에 지구과학도 잘 봤어요. 그럼 서로 고마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함께 합시다. 알겠죠?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쓸해하거나 외우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함께 끝까지 열심히 달릴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말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강의 더 좋은 강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첫 번째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